오늘 준비한 이슈 시작합니다. 주 4일 근무가 종업원은 물론 고용주로 둘러부터 동시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거 확산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범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61회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프로그램이 끝나도 계속 주 4일 근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머지않아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모든 곳에서 주 5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 4일 근무로 대거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고용주들에 따르면 주 4일 근무제를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이 회사들의 매출이 평균 무려 35%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또 반면 회사 측에서는 다른 또 경비를 아낄 수 있어서 주 4일째는 더 큰 이익으로 계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4일 근무로 회사들의 종업원들이 출근 또 근무 시간 단축으로 수면이나 개인 생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일 수도 있고 자녀나 노모모를 돌보는데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훨씬 이루었다는 결과라고 합니다. 회사 매출도 오르고 또 회사 경비도 아끼고요. 주 4일 근무가 앞으로는 대세를 이룰 것 같다는 예상인데요. 사장님 저희도 어떻게 안될까요? 요즘 유튜브예요. 북한 주민의 일상을 소개하는 듯한 그런 브이로그 형식을 보여주는 채널이 한두 개씩 생겨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11살 송하의 평양 일상이 또 소개되고 있고요. 또 유미 스페이스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름으로 북한의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인기가 있고요. 영상에는 가슴에 김일성 뱃지를 단 유미는 개성 고려 홍삼 커피를 다 마시기도 하고요. 개인 트레이닝 PT라고 하죠. 그런 모습도 담겨 있고요. 어린이 유튜버 송하도 영어로 새해 인사를 하면서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무상으로 살림집을 배정받고 송하 거리에 이사를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이 국가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영상 호기심에 또 많은 분들이 보게 될 텐데요. CNN 전문가들은 북한 고위층의 주도로 고안된 선정 캠페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들을 또 보게 되면 한국인이 남긴 것 같은 댓글들도 이렇게 아래 보면 보입니다. 이 댓글이나 영상을 또 카톡으로 이렇게 공유하시는 것들 이거 법적으로 괜찮은지 이거 궁금해집니다. 아직 이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규제나 뭐 처벌은 현재는 없지만 전문가 의견에는 북한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거 이런 거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신기하다고 시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고 하는 거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겠어요. 북한은 적은 비용으로 대외 선전에 이거 활용할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북한에 관한 유튜브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한국이 역대 최저출산율이라는 소식입니다. 아 이거 뭐 새로운 것 없는 기사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매번 역대 또 매번 역대 계속 이 역대를 갈아치운다는 것에서 줄어지는 감소율을 갱신하고 또 회복하지 못한다는 건데 또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최저 꼴등이라는 거예요. 평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16년간 약 280조 원을 저출생에 대한 예상으로 쏟아 부었지만 출생하수는 20년 전에 반토막 25만 명 수준으로 곤두박질했다고 합니다. 연간 혼인 건수도 2년째 20만 건을 밑돌고 있는데요. 또 처음 엄마가 되는 평균 나이가 33세로 OECD 평균 4살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작년 합계 출산율을 보면요. 여성 1명당 0.78명으로 전년보다 0.0032도 줄어서 1970년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곡 OECD 국가 가운데 출산율 꼴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출산율을 보면 10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수치겠네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이유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 또 사교육비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죠.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아이 낳기를 꺼리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데 또 그 때문에 요즘은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문을 닫는다는 예전에는 시골의 학교들이 문을 많이 닫았죠. 지금은 서울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들이 많이 또 문을 닫게 된다는 소식을 또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요. 학생이 줄어서겠죠.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결혼 자체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늘어난 것 이게 또 어느 정도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경제적인 압박, 결혼의 비용이 또 우선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제는 부모님들도 결혼해라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결혼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사람이 귀한 세상이 머지않아 오겠죠.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살이 찌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살이 찐 것 같아서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몸무게 변화가 없어서 다행이다 안도할 때 있으시죠. 그러나 이때 긴장을 늦추거나 관리가 소홀해지면 바로 살로 갈 수도 있다는 거 몸에서 살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살이 찌기 전에 우리 몸이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는 무엇이 있을까 알아봤는데요. 우리 몸에 지방이 필요 이상 생기면 피부와 장기 사이에 축적되죠. 각종 신호를 또 스스로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하나는 혀는 물론이고 심부볼에 지방이 늘어나서 음식 먹을 때마다 혀나 볼살을 자주 깨물게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에도 지방이 과도하게 쌓여서 코를 안고 치던 분들이 또 코고리가 심해진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살에서 이렇게 채취가 심해진다고 하네요. 살이 찌면 채취도 심해진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땀샘 때문인데요. 지방이 많은 식사를 장기간 계속하게 되면 지질 분비가 증가해 땀 냄새가 조금 더 심해진다고 해요. 특히 동물성 지방 위주의 식사를 하면 피지선 활동이 활발해져서 특유의 그 시큼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땀 냄새가 심하다면 먹는 음식에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살찐 사람들은 발냄새도 조금 더 심하다고 해요. 발가락도 살이 찌기 때문에 공간이 줄어들면서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습진에 더 취약해지고요. 또 그 습진이 세균 번식으로 이어져서 그 땀에서 약해진 각질층에 세균이 감염되고 그 발 각질을 갉아먹으면서 세균이 증식해서 악취를 풍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면 아 나 살찌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살을 빼겠다고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거나 급격하게 탄수화물을 또 안 먹으면요. 입에서 아세톤 비슷한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해요.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게 되면 부족한 에너지를 이렇게 메꾸기 위해서 지방산을 연소하는데 이때 케톤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되죠. 이 냄새에서 입 냄새가 또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를 예방하려면 소량의 탄수화물을 먹되 좀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당량 매일 섭취하는 거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몸이 보내는 살찔 거라는 신호 그러고 보니 저도 밥 먹을 때마다 입안을 조금 씹게 되는데 요거 살찔 신호였네요. 저렴한 슈퍼푸드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지 좋아하세요? 요거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안 드시는 분들은 또 아주 싫어하는 호불호가 강한 식재료입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말이죠. 손이 또 잘 안 가는 요 가지 그런데 그 좋은 점을 알면 아마 마트 가실 때마다 가지 보이면 꼭 가지고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염증 항산화에는 물론 좋고요.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물론이고 뼈 건강과 에너지 또 중요한 거 있죠. 피부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가 좋다고 하면 여러분도 또 그것만 너무 많이 드시잖아요. 막 즙 내서 드시고 그렇게 많이 드실 필요 없고요. 그저 그냥 골고루 내가 평상시에 먹던 그 재료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볶으면 또 맛있잖아요. 굴소스 약간 넣고 이렇게 볶아 드셔도 되고 우리나라 음식 같은 데에 가지를 좀 더 활용해서 드셔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엄마가 묻혀주던 가지무침 우리 한국에서는 가지무침을 주로 먹지만 사실 미국, 중국, 이태리에서도 이 가지가요. 정말 가지가지 한다고 가지 요리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가지 그라탕도 있고 가지 튀김도 있고요. 또 가지를 구워서도 먹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 쉬운 요리를 검색하다 보니까 가지밥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타기름을 좀 내신 다음에 가지를 양념간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볶고요. 쌀에 그 가지를 얹어서 밥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반찬이 정말 필요 없이 양념장 하나 비벼 먹으면 굉장히 좋은 슈퍼푸드가 될 것 같아요. 버섯이나 자른 재료를 첨가하면 더 좋겠죠. 저도 평소에 손이 잘 안 가는 사실 식재료인데 안토시안이 풍부한 슈퍼푸드라고 하니까요. 마트 가실 때 가지 만나면 한번 여러분도 가져오셔서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과음이 침해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이 사실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합니다. 40세 이상 무려 393만 명을 연구한 결과요. 절대 과음은 좀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과인데요. 하류 음주량을 비음주군, 저음주군, 이렇게 중간, 고위험주군 이렇게 나눠서 치매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거를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고위험 음주를 유지한 사람들이 치매의 발병 위험이 음주를 안 한 사람보다 8% 높았다고 합니다. 이 고위험 음주는요. 소주 3장 정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음주와 치매의 연관성은 그동안 국내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게 일관성 있게 확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또 지난해 학술지에는 평균 나이 55세 2만 9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일주일에 7잔 정도 마시는 경우 인지기능 저하 또 이런 부분이 뚜렷한 치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관찰됐다고 합니다. 또 필름이 끊기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다. 이런 경우는 10년 이내에 치매 올 확률이 2, 3배 높아진다는 역학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요. 약간의 한 잔, 반 잔 정도 드시는 분들은 그때 다소 좀 안심을 하셔도 괜찮습니다만 3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도한 음주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연구되어 있고 또 한 번 대규모로 한국인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됐다는 거죠.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금주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절대 과음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생각하는 stability jal overcoming 움으로 연구를 통해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iod motivation inks 소프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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